안녕하세요 펍지 뉴스 로우피스입니다 배틀그라운드 신규 스킨이 많이 출시했는데 대부분 무료 스킨이죠 무료 스킨이 많이 출시하기도 하고 무료 스킨 이벤트가 많은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배틀그라운드 파트너 1월 파트너 드롭스 이벤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티셔츠가 무료 스킨 보상인데요 어떻게 얻냐구요? 내가 뿌릴거지롱 저는 펍지 파트너라서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유료 스킨을 구매할 수 있는 G코인 지금 지금은 없지만 서바이버 패스도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받은게 펍지 파트너만 받을 수 있는 애니메이션 네임플레이트 그리고 엠블럼을 받았는데요 정말 멋있지 않나요? 아 이번 영상이 뭐 자랑하려고 만든 영상은 아니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티셔츠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에게 무료로 제공하고자 이번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1월 파트너 드롭스 이벤트 보상 얻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상점을 들어가고 아이템을 들어갑니다 좌측 하단에 보너스 기프트 코드 등록 있는데요 이걸 클릭해주세요 여기에 이벤트 코드를 등록하면 되는데요 이벤트 코드는 바로 이겁니다 선착순 코드라서 빠르게 입력하셔야 될 것 같구요 수량이 조기 마감되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배틀그라운드 운영자님한테 싹싹 빌어서 조금만 더 달라고 한번 요청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티셔츠와 함께 제공되는 또 다른 아이템이 있는데요 바로 스프레이 스킨입니다 절묘한 탈출! 스프레이 스킨은 다음 시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가 무료 서비스를 진행하고 신규 복귀 유저가 많이 늘었는데요 동접수가 66만이더라구요? 배틀그라운드의 흥행이 다시 올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 배틀그라운드 업데이트 정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도 많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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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